히로웨이 멈춤과 나를 불러갈게 우리 태훈님, 모르시지 않아요? 잘 모르네요 아, 그럼 좀 일단 정소해요 자, 어떤 노래 좀 부르시나요? 제일 자세히 다녀요 고추쿠키, 고추쿠키 고추쿠키 바로 정리해주세요 제가 제일 가까이 보고 계십니까? 제가 가면 될게요 4개! 4개! 대신해서 4개! 4개! Just do it!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Just do it! Just do it, man? 네 니 이신 나 하루살이 하루하루 내가 위로할지 내가 위로할지 거의 다 진동선! 널 사랑할 때 오늘 맘에 살고 내 영수는 니 얼굴에 그리다 내가 스스로 지지 내 영수는 내 영수는 아 중간에 가사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노래 진짜 잘 부르시네요? 목소리가 잘 올라가나가요? 네 네 또 달고 또 잘 할 수 있는 거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박수 준비해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쿠키 파이팅! 어디 해버린 눅눅 나의 모든 날짓을 다 встреч고 싶어 네 이 마음에 모든 전가고 싶어 참여하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히는 나를 비춰 너와 샤넬의 삶을 엮이려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원할까 내 세상 속에 눈빛이 되어 지금부터 그대 없네 곁에 있는 맘 대형이가 이루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렸어요 발성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곰쭉쿠키예요 곰쭉쿠키에서 나온다고요 대형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왜요? 돈 왜 많이 하고 싶어요? 빛이 많아요 빛이 많아요 빛이 많아요 빛이 많아 빛이 많아 빛이 많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